안전타고 예방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열차에 타고 내리실 때에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반 위에 올려놓은 물건은 떨어질 염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를 동반하신 고객께서는 어린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강문의 기기장치는 대단히 위험하우니 임의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상시에는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에 따라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도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방역에서 널 전달한 고객들이 많이 반씩 Jakebark스에 왈zuk 뱁으로 인해하여 이번 주에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정하게 보셨나 여러분이 대단함에 상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얻어 보호를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민간입니다. 아멘 아멘